너 나 속인 거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면! 속이다니. 내가 밥 먹기 전에 어디 들릴 때 했다고 말했잖아. 내가 카레 맞았으면 맞았지. 마취 주사는 또 못 맞겠어. 착하지? 이거 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아, 뭔 소리 하고 있어. 신경치료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다. 사람으로 산다는 건 의외의 통증과 싸우는 일이었다. 짠! 어때, 자기야? 맛있어? 나는 여보가 끓여준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자기야, 소주! 당연히 준비했지. 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라면에 소주.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